이번 영상에서는 LG G10 사운드바를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G 갤러리 디자인 TV와 완벽하게 매치됩니다. 박스에서 꺼내는 곳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고 구성품을 제거하십시오. 이제 사운드바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설치 가이드는 LG 갤러리 TV가 이미 벽면에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벽걸이를 설치합시다. 먼저 설치 가이드 용지를 준비하십시오. 두 개의 설치 가이드 용지를 펼쳐서 나란히 놓으십시오. 두 개의 설치 가이드 용지를 연결하십시오. 각 시트에 화살표 표시를 나란히 맞추어 놓고 테이프를 사용하여 서로 단단히 부착하십시오. 다음 단계는 연결된 설치 가이드 용지를 사용하여 벽에 사운드바를 설치할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치 가이드 용지의 가장자리를 벽걸이 TV의 가장자리에 맞추고 시트를 벽에 단단히 부착하십시오. TV 버텀 라인으로 표시된 라인은 벽에 설치된 TV 하단과 나란히 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사운드바를 벽에 부착할 브래킷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운드바를 설치하려면 두 개의 브래킷을 설치해야 합니다. 탑 표시가 위쪽을 향하도록 브래킷이 표시된 위치에 설치 가이드 용지를 놓으십시오. 앵커 볼트를 사용하여 브래킷을 벽에 부착하십시오. 다른 쪽에도 이 과정을 반복하여 두 개의 브래킷을 벽에 단단히 부착하십시오. 벽에서 설치 가이드 용지를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사운드바와 TV를 연결하려면 먼저 HDMI 케이블을 TV 뒷면의 ARC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HDMI 케이블과 사운드바 전원 케이블을 사운드바 뒤쪽에 연결하십시오. 그런 다음 케이블을 정리하십시오. 사운드바 뒤쪽에 있는 홈을 벽에 설치된 브래킷에 고정하십시오. LG G10 사운드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벽에 멋지게 설치된 TV와 사운드바를 즐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운드바를 벽에 장착하지 않고 스탠드 타입으로 사용하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